자동차 승부차기 골키퍼 자동차 출발선 내 자동차 그렇지 아빠 자동차 저 앞에 있는 자동차 두 개가 꼴대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못 맞추면 0점 하나라도 맞추면 1점 둘 다 맞추면 2점 출발선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겨냥을 잘 해가지고 오! 야! 손 넘었잖아 이건 반칙이야 아니야 안 넘었어 아니야 너 손이 넘어갔어 어 여기 얘 이거 넘으면 안 돼 0점 1점 아니야 2점이야 아니야 이 노란차가 맞춘 거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2점이지 0점 파란색 1점 2점이지 총 2점 이번엔 10번 아빠 이번엔 10번 할래 1점 2점 2점